제 인생에 좀 너무 큰 시련이 있었어요. 그 시련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술, 불규칙적인 식사, 기름진 음식, 그리고 운동도 안 했고요. 그때는 이렇게 앉아서 숨쉬는 것조차도 힘들었으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바로 건강 이상신호가 딱 왔을 텐데요. 하루는 뭐 이렇게 속이 불편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토를 하는데 핏덩이를 막았고. 그때는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면요. 빈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빈혈이 보통 일반 빈혈은 그냥 일어나면 이렇게 약간 빈혈이 생기잖아요. 몸에 격련이 일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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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갔다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이승단 원장님을 방송에서 뵙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승단 의원님 그 당시 때 딱 보셨을 때 의원님의 건강 상태 어느 정도였나요? 그래서 그때보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혈관에 껴있는 거. 이게 만약 그대로 방치했으면 제가 보니까 뭐냐? 5년 내로 뇌졸중 와서 뇌졸중 오거나 뇌경색 오거나 아니면 심장으로 와서 심근경색으로 그대로 생활했으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건강하시니까. 네, 저는 지금 많이 나셨죠. 네, 계기를 통해서 또 의원님 만나셔서 이렇게 건강 되찾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저는 모자와 뇌졸중 오신 분이 아주 돌아가신 분들도 그런 거였어요.